우리 동네 동점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의 현종 강감찬 김음부와 호족들과의 전쟁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려거란 전쟁 고려를 살린 김음부 사건과 호족 세력의 배우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사탐험가 여러분. 오늘은 고려시대의 중대한 사건, 김음부 사건을 통해 국가위기 대처와 발전의 교훈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이 사건의 깊은 의미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김음부가 은 서른냥을 받은 게 확실하오.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호족의 뇌물을 받을 자가 아니옵니다. 강감찬은 현종에게 김음부를 구할 빛에게 담긴 서신을 보내기 전에 진짜로 김음부가 호족들에게 뇌물을 받은 게 맞는지.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보고 왔어요. 현종이 병상에 누워있는 짧은 기간 동안 김음부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려고 유진과 원정 왕후가 고문을 시작하자마자 때마침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빼도박도 못하게 김음부는 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강감찬이 보기에는 갑자기 증인과 증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튀어나오는데 영 자연스럽게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만약 김음부 진짜 죄를 지은 게 맞다면 그를 구할 빛액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도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만약 김음부가 함정에 빠진 것이라면 현종에게 빛액을 전해야겠다 판단했기에 먼저 충주로 사람을 보내어 증인이라고 궁에 나타난 호족이 진짜인지 매수된 증인인지의 여부부터 알아내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김음부가 모함을 받았던 것일 테지 강감찬은 김음부와 평소 사이가 좋았던 호족이 이미 누군가로부터 매수가 되어서 궁으로 와 거짓 증언을 한 정황을 발견했고 김음부 집에 은좌 3만 양이 발견되기 전 김음부 집에 누군가 몰래 침입한 흔적의 족적을 발견하고 범인을 찾기 위해 관악까지 갔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강감찬이 김음부를 버려야 한다고 먼저 상소문을 올려 그를 곤란하게 만들었지만 이렇게 어떠한 세력의 움직임에 의해서 거짓 죄까지 덮어쓰게 될 줄은 몰랐던 강감찬은 김음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를 구할 빛액을 현종에게 적어 보냈습니다. 사실 이 빛액 하나가 김음부뿐만 아니라 김음부 집안 전체를 일으켜 세울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는 강감찬도 예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저 김음부를 현종의 장인으로 만들어서 누구도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하게끔 위세를 올려놓아야겠다 생각했고 김음부와 현종이 힘을 합쳐서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단순하게 생각했을 뿐이었지만 그 후로 원성이 훗날 고려의 황제가 될 덕종과 정종을 출산하게 될 것까지 예상할 여력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김음부가 현종의 장인이 되면서 김음부를 죽일 듯이 몰아갔던 재상들이 동시에 모두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강감찬의 묘책이 진심으로 고마웠던 현종은 그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내 그대를 모질게 대한 점 사과하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지 않고 이리 도와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소. 아니옵니다. 조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김음부가 나서면서 학사 승지 그대가 묘책을 내어 나와 우리 집안을 구해주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드동안 모두에게 말했던 것들 모두 잊어 주십시오. 그러자 김음부의 말을 듣고 있던 현종이 말하길 나는 이제 사람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소. 두 사람이 힘을 합치기만 한다면 이 고려에서 못해낼 일은 없을 것이오. 현종은 강감찬을 잠시 미워하기긴 했지만 강감찬이야말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확신했어요. 김음부는 호족 세력을 개혁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는 했지만 이번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정 대신들을 상대해내는 것조차도 버거워할 정도의 인물일 뿐이었고 뛰어난 지략과 책략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강감찬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강감찬이 없다면 아무리 확고한 의지가 있어도 그 뜻을 펼치기는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종이 자신을 조정해서 내쫓았을 때 그래도 자신을 받아준 건 자신의 호족 집안이었고 지금도 문중들은 현종의 뜻을 막을 비책을 생각해 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니 중간에 선 강감찬도 참 난감할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강감찬은 확실하게 현종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문중의 편에 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형부 실황을 함정에 빠뜨린 자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강감찬은 헷갈리는 상황에서는 일단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얼른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현종과 문중 가문 두 곳 모두에게 확실한 답을 주지 않은 채 형부시랑 김은부를 위기에 빠뜨린 게 누군지 그 배우 세력부터 먼저 찾아내고자 했어요. 현종과 김은부 또한 그 배우 세력을 못 찾으면 앞으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회방하며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강감찬의 말에 동의를 하였고 우선 거짓 증언을 한 충주의 호장을 불러 문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증언을 했던 호족은 김은부에게 뇌물을 줬다 말하지 않으면 농토를 빼앗겠다는 박진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자백을 하고 말았고 그동안 전쟁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은 용서하겠다는 원칙하에 박진을 문책하지 않았던 현종은 이번에는 화를 참지 못하고 당장 박진을 불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미 박진을 비롯한 호족 세력들과 긴밀히 연합 세력을 꾸려왔던 유진은 박진이 궁으로 끌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이 박진과 공모했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놀라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현종은 원정 왕후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외면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박진이 김은부의 증좌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여제까지 밝혀진다면 재상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게다가 박진은 신뢰할 수 없는 자로 자기가 만든 증거와 증인들을 마치 유진과 원정 왕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거짓 자백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유진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하는 유진에게 원정 왕후가 말하길 박진을 처리하라는 원정 왕후의 말을 듣고 유진은 깊은 고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황제를 모시면서 다양한 일들을 잘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정치 생명이 끝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에 박진을 처리하자는 원정 왕후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사실 겁쟁인 유진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아 가면서 자리를 보존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거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가 재상이 못하시겠다면 나라도 나서서 박진은 처리해 놓겠소이다. 원정 왕후의 확고한 뜻을 알게 된 유진은 자객을 보내어 궁으로 끌려오는 박진을 활로 쏘아 죽게 만들고 그렇게 박진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궁에 오던 박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강감창과 현종 그리고 김은부 오히려 박진의 죽음을 통해서 박진 뒤에 무시무시한 세력이 숨어있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고 어렴풋이 그 세력이 유진과 원정 황후 두 사람일 거라고 예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원정 황후에 대한 현종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고 새로 궁으로 들어온 원성과 현종이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말았어요. 거두어야 하기에 거두시는 겁니까? 절 원하시는 겁니까? 원성 또한 현종을 원하고 있었기에 현종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를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자기를 여인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고 이번에도 이전처럼 아주 당돌하게 직설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현종과 원성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원성은 입궁한 지 5년 뒤에 장남 왕음을 낳고 그 후로 2년 뒤에 차남 왕령을 낳으면서 두 명의 왕을 낳은 왕비로 챗봉이 되는데요. 원성은 궁에 입궁하여 더 살아 8년까지 살다가 죽은 반면에 원정 황후는 원성의 아들 왕음을 낳은 지 2년 만에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원성은 현종과 사이에서 2남 2녀를 낳게 되었고 김은부 집안의 세력은 날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현종은 태어나자마자 왕이 서열 1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이모와 그의 내연남에 의해 신열사의 승려로 살면서 수십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다 강조의 난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고려의 왕이 되었으나 또다시 거란의 전쟁에서 몽진을 하면서 지역 토우들에게 온갖 수모를 겪여나 박진같은 살수에게 목숨을 잃을 뻔도 하였고 강강찬은 비록 자신의 가문이 고려 태조 왕건의 공신 가문이었으나 타고난 성품이 올바르고 매사에 바른 소리를 잘하고 정도를 걷는 문신이었습니다. 한편 김은부도 절도사로서 고려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종과 강감찬 그리고 김은부는 정도를 거르며 백성과 고려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여 결과적으로 현종과 강감찬 김은부 등을 따르던 양규 김숙흥 등과 수많은 군사들과 무장들이 나라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죽음으로써 거란군을 섬멸하여 고려를 구하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원정왕후와 재상유진 박진같은 인물의 호족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안의와 호족 세력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고려가 망하는 일에 매진하며 늘 어두운 곳에서 비정상적인 사고로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처참하게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 자신들의 이익만을 탐하며 고려를 망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라의 위기가 닥치거나 망해갈 때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라가 살아야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는 부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려 거란 전쟁 현종 세력과 호족 세력 간의 혈투를 통해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김음부는 고려시대의 중요 인물로 뇌물수수 혐의로 몰려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감찬은 김음부를 구하기 위한 비책을 생각해내기 전 김음부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충주로 사람을 보냅니다. 의는 유비무한 원칙, 즉 미리 준비하면 근심 없다는 고사성어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김음부의 집에서 은 30량이 발견되기 전에 누군가 몰래 침입했다는 증거를 발견하며 이는 모함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의는 지피직이면 백전백승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적과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감찬의 비책은 예상치 못한 나비효과를 일으켜 김음부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전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한 행동이 어떻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준비된 자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역사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준비, 정확한 상황 인식, 그리고 작은 행동의 중요성은 언제나 중요한 원칙입니다. 복잡하고 깊이 있는 역사적 사건을 이 영상에서 각 등장인물의 동기, 행동 및 그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를 대한민국 현대 사회와 연결하여 나라의 위기 대응과 발전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려시대의 기문부 사건을 통해 배운 이 교훈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깊은 지혜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영상은 역사적 사건을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교훈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각 섹션은 관련된 역사적 내용과 그것이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